이 운동을 하실 2분 씨와 슬리피인데요 실제로 아까 저희가 그 쟀죠 엉덩이 둘레 쟨 결과 한번 보여주시면 씨가 36.9 인치였고요 슬리피가 40.7 인치였습니다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칭은 1분 정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10초 쉬시고 원 레그 데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2회 3세트 힙 오브 덕션도 마찬가지로 12회 3세트 해주실 거예요 지금 만족스러운 힙을 얻게 되실지 좋은 운동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짜 커질 거 화이팅 화이팅 시작해보실게요 허리가 꺾이거나 말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엉덩이를 눌러앉듯이 뒤로 앉아주실게요 뒤로 이동하시면서 진짜 유연하시다 다시 엉덩이 힘으로만 올라오실 거예요 머리 들고 하나 다시 엉덩이 힘으로 눌러주시면서 다시 올라오시고 허리가 말리거나 꺾이지 않게 엉덩이를 주저앉아야 돼 슬리피 슬리피 한번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데 지금 슬리피티는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어 계시거든요 처음 자세부터 다시 잡아볼게요 팔꿈치를 조금 모아보시겠어요? 네 허리를 굽게 펴주신 상태에서 너무 말리시면 너무 이렇게 꺾이시면 안 되고요 일자로 유지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눌러앉듯이 뒤로 이동해 주실 거예요 네 좋아요 다시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시겠어요 시원한가요? 시원한 거예요 다시 올라오시고 저 가랭이가 너무 아파요 스트레칭 되는 거 맞습니다 좋아 잘하는 편이다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릎씩 늘려가시면 돼요 지효씨가 너무 잘한다 집도 부어지도 있어요 벌써요? 좋아 잘하는 편이다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하악 1분 됐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종이 인형 밴드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릎 바로 위쪽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질 것 같아요 엄청 짱짱해 어떻게 슬립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지요 맞죠?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시면 중심 잡는 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보다 조금 좁게 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잡은 쪽 반대쪽 발 손 잡은 쪽 반대쪽 발 45도 허리를 이렇게 굽어지면 안 돼요 허리가 처음 자세부터 다시 가실게요 다리를 그리고 보내시면서 허리는 곱게 유지해 주시고 골반을 닫아주실 거예요 우와 된다 뭘 했다고 와야 엄살 부리지 말고 해요 몸을 틀잖아요 몸을 틀면 그쪽 근육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가요 다 여기는 지탱하려고 들어가고 여기는 끌어올리려고 좀 더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뭐 넷 둘